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년간 미국에서 생태계 역할 기둥을 했던 SVB라는 스타트업 전문은행이 36시간 만에 사라져버렸죠. 전세계 정상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이 움직일 정도면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셨죠. 이 부분이 왜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미 일어나버렸으면 악재해수지 잠깐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은행이죠. 은행과 대출을 해주는 그런 쪽인데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줄줄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버리면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겠죠. 대중의 투자 심리가 무너져버리면 이와 비슷한 기업들은 뱅크론에 시달릴 수 있겠죠. 전세계적인 기업들이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돈줄 역할을 했던 그런 은행인데 여기가 지금 파산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당장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 미리 운 좋게 뺀 기업들은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은행에 그대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면 월급조차도 당장 이번 달에 주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좀 심각하죠. 이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주가는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연결된 기업들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런 기업 중에서는 또 여러가지 부품업체라든지 여러가지 채파키가 돌아가야 되죠. 톱니바퀴가 하나씩 제 역할을 해야 돌아갈 텐데 어디가 이제 좀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파산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계속해서 위로 또 올라가고 야 이 부품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줘. 야 우리 지금 봐봐. 요것 때문에 작살났잖아. 공장 못 돌려. 월급도 못 줘. 그래? 근데 뭐 니 하나 안 준다고 괜찮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조금 문제가 생겨지겠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떠올라가는 상황이면 안 되겠죠. 물가는 떠올라가죠.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냉정하게 좀 본다면. 잘못하면 블랙몬데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대한 은행이죠. 근데 셀트리온이 60년, 2년 새 60%가 이미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제 서진영자 복귀 기념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요런 부분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셀트리온이 꺾여서 내려갈 거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중장기로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주가 흐름이 이전까지 나타났다. 라고 했죠. 상당한 호재가 준비가 돼 있고 유플라이마라 MC만 있을 시 그리고 매출은 매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도 너무 심하게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호재가 있습니다. 램시마스시 유플라이맨은 작은 시장이 아니죠. 아주 큰 시장에서 상당히 매출 영업이 크게 늘어날 만한 그런 미래의 바이오시밀러 먹거리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7월달부터 될 거니까 지금 주가 위치로 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부분으로 억지로 주가를 완전히 박살내놨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박살내놓은 상태에서 서진회장이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이 뒤로 좀 밀렸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업종의 특성상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 제약바이오 부분은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할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여기도 좀 올랐죠. 노화의 방주 역할을 할 만한 다른 것도 좀 위험위험한데 위태위태인데 안되겠다. 특히 은행은 일단 피하고 보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SVB 사태가 주요자금 조달처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 전문 은행인데 그래서 당장의 예금 손실 외에도 연세반응 이게 무서운 거죠. 생태계에 연세반응이 일어나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연결된 기업들 예로 인해서 SVB로 인해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돈 받으려면 1년만 기다려 2년만 기다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아주 회사 자산의 80% 이상을 여기에다 넣어놓은 기업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기업들은 당장의 자금 경색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 월급을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사채 써서 월급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채도 이제 발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대부업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월급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월급을 주지 못한 상황이 되면 결국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VB가 이렇게 탄탄한 기업이 40년 동안에 스타트업계 생태계 기둥 역할을 했던 기업인데 36시간 안에 세상에 살을 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이 SVB와 비슷한 은행에 투자를 해놓은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얘도 무너지는데 이 비슷한 곳에 내가 돈을 예금해놨다. 그러면 다시 다른 은행 쪽도 뱅크런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든 빨리 잠재우고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8,500명 정도가 발생했다. 갑자기 허무하게 40년 동안에 잘나가던 기업이 36시간 만에 사라졌죠. 8,500명이 36시간 만에 지금 기식장을 잃었다. 파산이다는 얘기죠. 전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영국, 캐나다도 13일에 월요일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단지 그냥 겁을 주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팩트를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실제 이게 이제 단초가 되어서 증시가 방향을 갖다가 아래로 잡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이제 위태위태하다. 겁이 난다. 불안하다. 그럼 일단 공매를 쳐서 리스크를 회피하겠다. 또는 아예 공매도 마치겠다. 매수세는 점점 매수를 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힘은 하방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가지겠죠. 많이 내려가면 너무 많이 내렸잖아. 하고 이제 적감의 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심 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국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경고도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공포가 퍼지는 곳은 미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바리피는 캐나다가 즉각 공포에 번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나 믿음직한 기업이었으면 이런 광고기술개발업체는 보유현금의 90%를 SVP에 넣어둔 상황이죠. 나스닥이 상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날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거래정지를 중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가 여기는 상한가도 높죠. 하루만에 60% 70% 증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회사가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법원도 당연히 충격파를 안 받을 수 없죠.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각국 당국에서 먼저 파장에 미칠 범위를 파괴할 과제에 당면했다. 실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이고 있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그런 대목이다. 대통령과 주지사가 실컨벨리 은행과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각국 정부 개입이 없다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경고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괜찮다. 괜찮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투심이 무너지게 되면 내 돈 먼저 돌려줘 하고 아침에 9시 은행 문 열면 열기 전에 2시간 전에 가서 줄 서 있겠죠. 그런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저축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축은행 아침부터 일찍 가서 줄 서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난리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은행만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얘는 기업들 대출해 주는 상황 이 큰 기업들이 크게 많이 이용하죠. 기업이 뭐 현금의 85%를 예치한다. 90%를 예치한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이번 달 월급축에도 힘든 상황이다. SVB가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또 연결되어 있죠. 캐나다, 중국, 데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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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조금 있으면 발표할 CPI 지수 CPI 지수까지 만약에 높게 나와버리면 총체적 남부가 되겠죠. 지금 은행이 파산을 하는 상황인데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 하면 얘 말고 다른 곳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계속해서 연세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0.25 정도로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행이다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CPI 지수가 물가가 안 잡힌다 고용은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당장의 SVB 파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만 하자 이러면 급한 불은 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금리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버리면 진짜로 경기침체 접어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방산업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흑자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계속 적자 볼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살아나게 되면 흑자전환 가능할 거야 미래는 좋을 거야 이런 분위기로 올라서다가 지금 계속 하락출세죠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힘이 좀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내린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워낙 시장이 좀 큰 기업이니까 피해가 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얘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조정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면 얘도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단계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나 왜곡된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는 얘는 노화의 방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도 보면 제약바이오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그래도 잘 버텨낼 수 있는 대안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이 제약바이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망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제 사람들의 지갑을 계속 닫아버리겠죠 그럼 실제로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